5 어 4 올리는 원래 내려놓은 걸 못하겠어요 아 더는 못 올리겠어요 거 팔 4 자 내려보십시오 아 아파서 못 내리세요 예 따라 음 들어 주십시오 4 쭉 4번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올려 주십시오 4 어구 4 내리실 거에요 뒤찜 한번 접으실래요 뒤찜 뒤찜 맥이 안되나니까요 지금 입고 벗을때로 들어 주시고 4 자 내리시고 네 옆으로도 한번 들어보셔요 끝까지 아 이렇게 아 잘 드시네 뒷찜 한번 지어보시고 4 좋습니다 4 다시 올려드리고 하시고 4 5 5 5 5 6 10 11 13 15 15 15 15 16 15 19 19 20 20 22 22 21 22